이 상태에 보호하는 사람 아시죠? 예를 들면 이 상태에 보호하는 사람 아시죠? 예를 들면 이 상태에 보호하는 사람 아시죠? 아 저는 못 아시죠? 이 상태에 보호하는 사람 아시죠? 우리 한국에 오셨는데 완전히 큰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타다에 이사회가 10년씩 이사회가 있었다가 이 사람이 몸이 버튼이 좋은데 감기인 줄 알고 감기 몸살을 계속 호흡을 갖고 감기 몸살이 끝까지 버티고 교제 다 가고 집을 안 가고 공부하러 간다고 LA 가가지고 성형 공부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많이 기절을 뻔했어요 그니까 급하니까 병원에 갔는데 심장 그 저기 환상 심성 동맹 예 그게 다 왔습니다 병원에서 만약에 간다고 그랬는데 마침 그 LA가 되었으니까 한국 의사님이 많은 거예요 솜씨죠 그래서 10%밖에 살 수 없다 승인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중간 한 잔씩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의사가 이 의사가